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이거라도 사라. 어떤 겁니까?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는 걸 거예요. 사실 자가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자가주택, 집을 사기 위한 종목이 될 거다. 사실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집을 사기 위한 종목이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던 건물주, 부동산 소득을 통한 불로소득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내가 건물주가 될 자산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사놓고 있다고 하면 내가 마침 건물주가 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왠지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부동산 관련주를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리츠사를 가지고 오셨군요. 리츠라는 개념을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리츠라는 게 사실 그냥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리츠라는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하여금 투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서 부동산을 투자합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임대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 수익을 가지고서 배당을 나눠주는 기업을 리츠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리츠사들이 보통 연 배당을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최대 연 10%의 배당 수익률이 나왔다고 말한다고 하면 사실상 웬만한 은행 이자보다도 높은 거고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고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그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배당 이자를 발생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리츠라는 기업들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충분히 금리 인하와 함께 반사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리츠라는 기업 자체가 시청자분들이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됐든지 앞으로 최근에 이제 이게 고금리 최근에 고금리가 유지하다 보니까 주가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바닥으로 밀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츠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웬만한 종목들을 사놨을 때 아까 뭐 연배당 수익률, 이자 수익이 10%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가 이제 진짜 금리 인하와 함께 상승해준다고 해서 올해 자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종목 자체에서도 기대 수익률이 2배, 3배 이상 요즘 노려볼 수 있는 게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리츠사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과연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지 키워드와 함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살 돈이 없으면 이거라도 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역시 저금리 얘기가 나오는군요. 일단은 저금리 대표 관련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금리가 고금리일수록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부동산 자체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 이런 부동산 자체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물론 이게 서울권은, 경기도권은 좀 한정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서울권과 경기도권의 집값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표현을 할 만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다시 다가오게 된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빅스텝을 사실 지금 다시 밟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장 지난주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9월 달부터는 당장의 빅스텝을 밟아야 된다고 이제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빅스텝이라는 게 보통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빅스텝, 금리 인하 스타트를 빅스텝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제로금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5를 한 번에 내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빅스텝이 0.5 이상을 내린 거 빅스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첫 스타트를 빅스텝으로 끊었을 때는 보통 제로금리로 돌아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로금리로 돌아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호환기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리츠라는 리츠사들이 지금 원래도 부동산 경기들이 안 좋다 보니까 고금리를 맞으면서 지금 2년, 3년 내 그냥 다이렉트 하방밖에 내려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저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가장 큰 게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반사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리츠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리츠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꽁먹고 알먹고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제 수익 발생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이제 꽁먹고 알먹고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경우냐 이 리츠 종목들이 사실 여러분들 이걸로 엄청난 인생 역전을 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리츠 종목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상한가가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로 거의 진짜 시가총액은 천억, 이천억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올라가는 폭을 보면 하루에 2%, 3% 이런 상승폭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다이렉트, 다이나믹한 눈 뜨고 일어났더니 상한가 한 달 뒤에 봤더니 막 2배, 3배 뭐 이런 거를 말씀은 못 드려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뭐다 이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고금리와 함께 3년 동안 내리 하방이었다고 하면 이제 진짜 빅스텝이 되었든지 베이비스텝이 되었든지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 이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량을 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씩만 올라가줘도 아까 얘기했던 2배 정도 올라가는 건 충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리츠사에 이제 투자를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매년 꾸준한 이자 소득이 나오겠죠. 배당수 수익으로서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10%까지다라고 했지만 이게 매년 바뀌긴 해요.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리츠사가 많으니까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6%대에서 8%는 나오고 있고요. 정말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한 12% 정도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이자 수익을 챙기면서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때 누가 이자를 챙겨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건 오히려 거래세 아니면 신용을 찍으신 분들 신용이자만 내고 있지 오히려 이자를 챙겨주겠다는데 배당을 챙겨주겠다는데 이렇게 매월 이게 뭐 월마다 주는 리츠사도 있고 아니면 분기마다 주는 리츠사도 있고 연마다 주는 리츠사도 있기 때문에 그건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월 이렇게 배당을 준다고 하면 매월 이제 여러분 생활비도 챙기면서 나중에 이제 딱 팔려고 봤더니 2배, 3배 올라가 있다. 이런 게 바로 꼭 먹고 알먹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좋겠네요. 그래서 진짜 지금 리츠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세요 했을 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늘 그래요. 저는 늘 말하는 게 이 종목이 여러분들 기간 저한테 시간만 투자해 주시면 저는 2배고 3배고 10배고 수익으로서 보답해들이 자신이 있다 말씀드리지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걸 답답해요. 그러면서 사지를 않는 거죠. 물려가지고 1년, 2년 괜찮으면서 1, 2년 뒤에서 2배, 3배 올라가 있을 건데 이걸 왜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리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돈으로 보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팀F 사태에 대한 반사이 기대라는 게 우리 팀원과 위메프 사태로서 쿠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반사익 받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팀원이라든지 위메프로서의 가있던 몰려있던 자금 이제 개인들의 이런 우리 소비자들의 자금만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몇 조 8조에서 11조 정도의 자금이 이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소셜네트워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장사 잘 되면 돈 많이 보내 임대료 더 내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스터 프리미엄 리츠가 뭐냐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임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국내 물류센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투자를 해가지고 포트 이렇게 포트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런 투자 상품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게 지금 쿠팡입니다. 쿠팡.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정말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엮으면 엮는 거예요. 물론 막선 프리미엄 리츠가 임대료 올려 더 주세요. 할 수 없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서 전체적인 금방의 건물 이런 물류센터 임대료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기업이 또 임대 수익을 여기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쿠팡한테 더 뜯어낼 수도 있다. 라고 그냥 시장에서 그냥 개인들이 그렇게 그냥 주장하면 그게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엮으면 엮인다. 그렇게 엮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말 두 번째 모멘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엮일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좀 보면 좋고 그리고 이제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공모가 대비 주가가 반토막 나 있습니다. 제가 예제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이 공모가 이하로 내려오면 언젠가는 한 번 올려치려고 위로 상방을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라는 리츠는 이제 상장되자마자 이제 우리가 고금리 시대가 다가오면서 그냥 다이렉트 이 하방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적어도 공모가까지만 가준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못해도 두 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라는 기업 지금 차트적으로도 우리가 좀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바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다 이 공모가가 이 기업은 5천원이었어요. 그래서 공모가가 5천원이었는데 5천원에 상장되어 있던 종목이 5천원 이후에 내리 이제 하락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금리 시대를 겪으면서 내리 하락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천원 위로 올려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사놓고 그냥 언젠간 가겠지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면 언젠가 이 5천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언젠간 가겠지 노래를 부르면서 아 이거 수익이 안 나느냐 그것도 아닌 게 아까 얘기했죠. 배당 수익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자 월봉상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단기간에 무너져서 그렇지 이게 뭐 이번 달 위로 2,400원 정도 위로만 올려낸다고 하면 원바닥엔 투바닥을 만들어내고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돌리는 돌파하는 구간대가 나와주기 때문에 바닥에서 쌍바닥 만들면서 하방 추세 돌파하고 위로 올리는지 우리가 또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맞선 프리미엄 리츠 같은 경우 지금 자리에서 저는 2,350원 이하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아까 공모가가 5천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어차피 이 정도 보면 보면 알죠. 이거 상가까지 절대 상가 안 나옵니다. 급락이 나와도 이날 증시가 무너져서 급락이 나오는데도 8%예요. 8%에다가 종가는 마이러 4% 삼성전자가 10% 빠질 때 삼성전자보다 더 안 빠진 종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리츠 자체는 개인들이 수익을 발생하려고 산다기보다는 배당 수익으로 사는 성격이 가기 때문에 빠지든 말든 신경 쓸 게 없어서 더 나을 수도 있다라 말씀드리면서 손절 가격이 한 2천원 정도 자꾸 목표 가격 5천원까지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이나기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에 투자하는 게 어떤 일종의 방정식처럼 되어 있는데 역시나 오늘 리츠 회사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키워드 띄워주시죠. 이번엔 또 뭡니까? 전기차 살 돈 없으면 이거라도 사라.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최근에 화재 사건 때문에 2차 전지주들 악재다라고 해서 많이 조정이 나와요. 근데 지금 심지어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하락하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뭐한다? 이제 전기차가 지금 박일세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명품 가방을 뭐해요? 50% 할인하면 당장에 뛰쳐나간다 했잖아요. 지금 전기차 1억 하던 게 7천만 원 하고 있고요. 지금 새 차가 강가가 쫙쫙쫙쫙 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뭐해요? 딱 사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전기차는 새 차 같은 경우 알아서 리콜 해주든지 뭐 하든지 할 거고 우리가 지금 딱 2차 전지 무너질 때 딱 무너지는 2차 전지주 딱 사가지고 수익 실현 딱 해가지고 전기차 강가를 거의 3, 40% 딱 때려먹고 있는 이 전기차 딱 끌고 오면 누가 봤을 때 저 사람 돈 좀 있구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돈 좀 있구나 티내고 싶다 이럴 때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아 난 돈 있어서 이걸 샀는데 또 강가가 됐네 뭐 어쩌겠어 난 여유로우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전기차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혹시 전문가님 전기차 이번에 사신 거 아니에요? 아 전 전기차 저는 안 타요. 아 왜냐면 저는 저는 사실 그래요. 일단 전기차에 대해서 전 좀 무서워요. 아 그래요? 저희 PD님이 전기차 타는데 전기차 지금 뭐 어떠냐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렇다면 종목명 보겠습니다. 자 HYTC 사실 이제 2000년에 원래는 이제 한영 전공으로 시작한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기업이 뭐 2차전지에 대해서 뭐 엄청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2차전지 가지고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 전혀 들겠지만 뭐 양극제, 은극제, 리튬이온전지 뭐 이런 쪽으로서의 확실한 그런 게 있는 게 좋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사실상 부품 부품으로서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 기업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키워드리고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해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띄워주실까요? 자 2차전지 자 2차전지 제조장비 부품 기업이다. 일단은 2차전지 제조장비 부품 기업이라고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자꾸 뉴스를 보면 저는 자꾸 진짜 사실 기자분들 잡아다가 진짜 엉덩이를 때려야 돼요. 자꾸 공포감을 조성해놔요. 개인들 자꾸 손절치게 만들려고 그전에도 경기침체 아니다 했더니 경기침체다 그냥 아주 개인들 손절하게 만드는데 2차전지도 보면 지금 자꾸 2차전지 다 버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하고 있거든요. 진짜 기자분들이 나쁩니다. 나빠요. 왜냐하면 2차전지가 정말로 시장에서 소외받았다고 하면 2차전지 관련주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도 어제도 올라갔던 종목이 신진 SM이라든지 한컴 라이프케어라든지 그리드 위즈 삼기이브 이닉스 아모그린텍 이런 종목들이 어제 오늘 상한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기업들의 사실 공통점은 뭐다. 지금 이제 2차전지 자꾸 화재 전기차 화재가 자꾸 나와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또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뭐 한다. 전기차 배터리 방열 소재라든지 충격 흡수하는 이런 거라든지 어쨌든 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화재를 어떻게든 조금 더 안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서 어쨌든 제조장비들이 이제 지금 수급이 붙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쨌든 2차전지 자체가 전기차 자체가 시장에 올라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면 이것도 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 왜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어쨌든 얘네들의 비중이 더 커지겠구나.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건 우리가 어쨌든 알다시피 저는 지금 제가 안 사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저는 테스트를 제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핸드폰도 그렇고 저는 1세대는 거의 안 사요. 적어도 2세대, 3세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정말 갤럭시 워치를 맨 처음 나서 사봤는데 아침 7시에 나가면요 오후 3시에 꺼져요. 막 그런 것들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1세대를 절대 안 사는 경험이 그러니까 1세대는 절대 안 사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저는 사지 않는 거지만 전기차라는 게 늘 말하지만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뚜벅이로 다닐 거다 그러면 안 사도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평생을 우리 BMW 타잖아요. 버스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 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걷는다. 걷는다.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안 사도 돼요.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전기차 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 지금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감해수의 기회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 기업이 테슬라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연말까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걸 LG에너지 솔루션을 따라 잡든지 더 싸게 만들든지 막 하라하라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말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하면 우리는 그냥 원통형 배터리 사업 접을 거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봐서 쓰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는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HYTC라는 종목이 부품, 장비 이런 기업으로서 보면 과거에 LG에너지 솔루션을 노칭금형 1차 벤더사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수혜 이런 것들이 나와줄 때마다 급등했던 게 HYTC라는 기업이고요. 심지어는 최근 과거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독일의 기가 팩토리 두 배 정도 더 증설할 거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을 때도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 지금도 최 바닥이거든요. 2차전지 많이 무너졌어요. 굉장히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잘 올라와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이 최저가 매수기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리츠에서도 설명드렸지만 HYTC가 지금 공모가 대비 이 종목은 반토막도 아니에요. 공모가 대비 70% 하락입니다. 70% 하락이라고 하면요. 공모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이 기업이 적어도 3배에서 4배는 더 올라가줘야 돼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공모가까지만 올라 회복돼줘도 이 기업은 지금 몇 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3배에서 4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HYTC 분명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얘기했죠. 내가 천만 원 샀다. 4배가면 4천만 원이거든요. 1억짜리 차가 지금 7천만 원 이거 한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 한 4, 5천 원 하겠죠. 보조금 받고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 HYTC도 보면 알겠지만 상장 이후에 내리 하락입니다. 절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올라갔던 적이 없는 종목을 내가 정복해가지고 사가지고 산을 정복한다는 느낌으로 아무도 안 올라갔는데 내가 이제 딱 올라가는 길에 선봉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겁을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라타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선봉장에 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나중에 만 원 가잖아요. 다들 목표가 얼마예요? 한 10% 조정지면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80%, 100%, 200% 수익 중이니까 웃고 즐겨요. 그런 걸 즐길 줄 아셔야 되고 HYTC도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짜 아무도 이 산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 보면 지금 5,500원 아래로는 얼마든지 사셔도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5,500원 아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아까 이 종목이 공모가가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00원까지는 봐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면 지금 한 3배 정도 열린 자리가 되겠죠. 손재 가격은 또 짧게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게 목표는 3배인데 손절은 짧아요. 손절 가격은 4,000원 정도로 짧게 들고 간다고 하면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한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얼리 어댑터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주식은 가장 빨리 들어가는데요. 얼리 어댑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순 좀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AS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노브랜드 저번에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32%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추가 전략도 알려주실까요? 노브랜드도 그래요. 이거 완전히 제가 시장 무너질 때 최저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아까 노브랜드 같은 것도 금리나 의류 관련된 종목들 정말 역대급으로 최대 매출될 수 있겠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사실 2만 원대가 저항이니까 조정중은 당연히 어차피 15,000원대 안 깨면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한 3만 5,000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15,000원 익절가 익절가는 수익 실현한 가격입니다. 1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수익 실현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3만 5,000원까지 가져가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5,000원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을 일부 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얼마라고 하셨죠? 3만 5,000원입니다. 3만 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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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